부산 경남의 우경주, 호남 3등급 강짜빛 8백이 되셨습니다. 유교 경남, 부산 우경주입니다. 부산 경남 매니저입니다. 자, 이번 경기에 놓고 때리는 대가리, 탈범마, 불가이들, 땅슘식, 복층식, 대가리도 놓고요. 자, 기본 능력 제1에 있는 3번방, 하늘울림의 한방입니다. 자, 3목이 1번, 3번, 8번, 3번, 맨중부 부산 우경주입니다. 직전 경남 우승을 차지했던 3번 하늘울림, 안쪽에 근수하게 앞서 있는 8번 쿨가이와 한가운데 14번 쿼트롱스, 바깥쪽 3번 하늘울림, 3바리 싸움으로 좁혀져 있습니다. 과연 우승의 여신은 누구를 향할 것인지, 8번 쿨가이와 바깥쪽 3번, 안쪽에 14번, 8번, 3번, 14번. 1,200m 혼합 3등급, 서울의 11경주 출발했습니다. 2번 샤크짱의 출발이 조금... 자, 이번 경주 2번마 마이티즈 놓고 때리는데요. 2번마 샤크짱, 장독식, 2대가리에 2번, 장독식, 2대가리에 2번, B급 11경기입니다. 2번 라온패션, 2마리 사이 빈 공간을 노리는 2번, 마이티즈가 선두로 부상하고, 바깥쪽 9번, 샤크짱이 위협해 나옵니다. 2번, 9번, 2마리의 선두 접전, 2번, 9번, 10번. 2번 마이티즈 서홍수 조교사의 200승, 문세영 기수가 또 한 번 완성해줍니다. 2번 마이티즈, 문세영 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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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세영 기